02 ainda não vintou Juu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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einnak incóisin 좀 긴장하신 피부에 그냥 편하게 뵙고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원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편하게 안되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초님 준비한 자기소개 있으실 텐데 그냥 편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기소개 편하게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한초씨 한초씨 결과는 최대한 전화로 빨리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여보세요? 아 진짜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 뭐야 왜 이름이 없어 뭐지? 아 우선은 이렇게 보고서를 이렇게 해요 참 읽기좋게 잘 써갔네 참 혜준아 네 선배가 이거 보고서 쓴거거든?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나한테 이거 지금 읽으라고 한거냐? 아무것도 안 버리네 아니 넘기지 말고 한 번 제대로 전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하하하하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거 같아? 하하하하 잘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고 네네 이거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 네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고 네 마지막으로 얘는 이렇게 하면 돼 넵 알겠습니다 알겠지? 할 수 있겠지? 아 네 한솔아 잘 배워도 에이스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어야지 좀 네네 입사 첫날 어때? 한솔 한턱사 치포 축하 치포 축하해 야 뭔가 이상해 왜? 야 아무것도 안 보여 일어서 할만해? 그럼 야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투명한 거야 회장님 들어오십니다 큰 박수를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솔 그룹 회장 백솔입니다 신입사원 여러분 우선 저희 한솔 그룹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네 저는 오늘 한솔의 가장 중요한 가치 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명이란 한솔의 모든 절차와 결과에 진실한 공유이며 모든 것이 투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투명에 대해서 이해했지? 어 네 이해했습니다 저기 봐 회장님이 동상이잖아요 회장님이 동상이잖아요 투명에 대해서 어 나도 이제 동상이 보이는 것 같아 헨돌은 출명하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